엔딩 유정. 그래, 엔딩, 엔딩. 저 잠자만 좀. 나 결혼해. 이혁준. 신랑 이혁준. 그래, 엔딩이야, 엔딩이야. 그래, 엔딩이야, 엔딩이야. 그래, 엔딩이야. 잘 안 보여. 엔딩에 따라 그 다음 시청률이 좌우되기 때문에. 진짜? 중요하죠. 엔딩은 좀 길게 줘야 돼요. 그 편집점을 줘야 되니까. 이거를 진짜 찍어보자, 한 번. 이거를 그계로 할 게 아니라. 오빠 앉아있고 내가 화장실 갔다 온 거야. 아직 갔다 왔는데 머리카락 발견했는데 내가 그 변명하면서. 어, 어. 이건 사실 이 머리카락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. 아, 재밌을 것 같아. 근데. 집중하고 경안이 몰입해야 돼. 하이. 큐. 아, 근데 진짜 맛있다. 하나야, 아. 오빠, 나왔어. 음식이 왜 이렇게 맛있냐? 맛있었어? 맛있었어? 응, 응. 오빠, 근데 여기 뭐 묻었다. 응. 이거 뭐야? 요사 머리카락. 우와. 이거 뭐야, 이거. 우와. 이거 뭐야, 이거. 이거 뭐야, 이거 뭐야. 어떡해, 어떡해. 아니, 그거. 머리카락이 아니고. 엔딩, 엔딩, 엔딩. 카메라 멈춰, 같이 터져야 돼요. 겨드랑이 털! 아, 이거 봐. 그래서 다음 주 안 되고 말하잖아요, 그렇죠? 그냥 촛불이 꼭 꺼졌어. 칸, 칸. 이게. 아니. 겨드랑이 털이. 겨드랑이 털이야! 겨드랑이 털! 겨드랑이 털! 겨드랑이 털! 겨드랑이 털! 야, 정말 재밌는 거야. 겨드랑이 털! 아, 좋았다. 네가 말했지, 선생님이라고. 엔딩 선생님이셔. 너 이거 비싼 거야, 나? 아아. 최고의 수행님이네. 와아.